해군이 지난 5일 충남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와 갈등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이날 체결식엔 해군본부 강정호 정책실장과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 가상준 소장 등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습니다.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해군 갈등 현안 공동연구와 세미나 개최, 협상과 조정 등 갈등 해결 자문과 컨설팅,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와 갈등관리 정보 교환, 인적 교류 등 다양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해군은 이번 협약이 갈등관리 역량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의 경험을 사례로 해군에 접목해 상생과 화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.